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원 회원님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카법은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발표된 6월 9일 후 2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럽법령에 미카법이 등록되었고 6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미카법 제149조 3항의 제사편에 해당하는 이머니토큰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성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머니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카법 제48조 1항의 여신기관, 즉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을 것 그리고 제51조에 따라 암호자산 백서를 주무당국들에 통보하고 해당 암호자산 백서를 공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에코 시스템 회사는 이미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다고 6월 14일 한국컨퍼런스에서 CEO가 자신있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원은 이머니토큰에 해당하며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법적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이머니토큰이 되기 위해서는 미카법 제43조 1항의 유저가 천만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3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하지만 우리 IMA가 감당해야 할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24년 6월 30일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중요이머니토큰으로 완전한 법화로 원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규 회원을 유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 업로드한 원에코 시스템 영상을 보면 IMA들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보상플랜을 회사는 홍보 영상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IMA가 해야 할 역할은 신규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 비즈니스 환전 마케팅 및 100개 프로젝트 특별 강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10월 4일 참여하실 일기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비 99만원이며 무료 계정 등록, KYC 등록, 딜세이커 상점 등록, 딜세이커 상품 구매 체험, 사은품 지급, O&E 100개 지급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의 수료가 됩니다. 강의 장소는 수원 망포역 센터프라자 4층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수요가 넘치는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먼저 마음먹고 실행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